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이혜령 박사는 자신의 삶을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라고 회고하곤 했습니다. 질문이 많았고 남달랐던 그의 소년 시절 얽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나이 대여섯 살 때였다고 합니다.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훈장님에게 그는 자신의 생에 첫 인생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검을 현을 가르치는 훈장에게 당돌하게 이 소년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훈장님 왜 하늘이 겁나요? 제가 보기엔 파란데요. 당황한 훈장은 밤에 보면 까맣지 않냐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지만 소년은 집요하게 그럼 땅도 까맣다고 해야지 땅은 왜 누렇다고 하나요? 라고 재차 물었고 이번에는 답을 하는 대신에 토를 단다고 호통을 친 훈장에게 소년은 결국 서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 박사는 40대가 돼서야 수수께끼 같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역과 음양오행사상 등을 통해 검을 흑자가 물리적인 검은색이라면 검을 현자는 추상적인 검은색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이쪽과 대비되어 저쪽을 북망산에 묻힌다 혹은 하늘나라로 간다며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렸는데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물음이 많았던 이효령 선생은 이와 같은 의문이 자신의 지성을 낳은 원천이었다고 전했으며 또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회의와 물음이 자신의 신앙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학창시절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잠시 따라 나갔던 주일학교에서도 그 물음으로 인해서 교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급기야 교사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저주를 받고 주일학교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물음의 길은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의 과정으로 얻은 지성의 빛은 강렬했고 그 통찰력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효령 선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랬던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 접속시킨 일대 기저귀 사건이 있었으니 앞을 못 보게 된 그의 딸 고 이미나 목사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내 외손자가 죽었을 때 접속이 다시 끊어졌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례 받자마자 3주일 만에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덮고 다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비둘의 얘기처럼 불구덩이를 지나지 않으면 신앙심은 굳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에 섬이 하나 있는데 울릉도, 제주도, 독도, 도자 붙은 거 섬이 많은데 정말 한국 사람이 믿고 살아온 건 그런 섬이 아니고 그래도라는 섬이래요. 그래도라는 섬.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하고 살았지. 그래도가 없으면 어떡할 뻔하냐. 그래도. 저도 그걸로 극복했어요. 화바꼭 보세요. 내 오양간에 소나 말이나 양대나 그것이 자라지 않은데 무화과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내 오양간에 우리들의 길을 가축돌이 풍성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읽으면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딸이 사건으로 다시금 성경을 펴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성경이 또 세상이 인간의 합리적인 물음으로만 풀리지 않고 풀릴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는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합리적인 물음과 의심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부조리한 사건 앞에 실존의 유한성을 절절히 고백하는 그 시간 그는 자기 딸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를 개처럼 생각해도 좋으니 제발 딸을 고쳐달라는 그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서의 전통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열어들며 소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안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외손주를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겼다며 세례 이후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주하고 폄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이미나 먹사 딸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등을 진 그를 붙들어준 신앙의 전통이 바로 이 그래도 그럼에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거래 관계로 여겼던 자기의 왜곡된 생각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치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그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과 같이 신을 자판기로 전라시키지 말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더 깊고 두터운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신앙의 통찰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지성이자 탁월한 영성가이기도 했던 이여령 선생이 딸 고 이미나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심장은 통찰력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정을 지키면서 이미나 눈을 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 18시